자,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회, 요리! 회, 요리! 회, 요리 성상이었다. 사장님의 성기순이 정상이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해외에서 갖고 온 건데 작년에 아주 되게 히트였죠. 맞아요. 자, 오므라이스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름다sent al gym 와우 예쁘게 잘 드신다. urm 유미그맣어? 계란 진짜 부드럽다. 이 밑에 소스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스야. 이 오므라이스를 잘 볶은 것 같은데? 뒷 끝에 올라오는 향이 되게 좋은데? 아미 씨 너무 멋있어. 맞아. 이렇게 한 번 먹어보네? 오! 권혁이! 이야! 와! 권혁이 입이 엄청나요? 꺼링!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괴로워 보이는 건 뭐죠? 일단 밀어넣고! 아까 제가 저랬거든요. 아까 아유미 씨 표정이 보였어요. 딱 이 표정이에요. 이 표정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화가 오는 거예요. 점점 속도 떨어지는데요? 권혁 씨가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벌써. 쏘영은 좀 남아있어요, 쏘영은. 우리 쏘영 유언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도가 권혁 대 쏘영. 아미 대야. 맞아, 맞아, 맞아. 정확하다. 먹기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 4대5에 뒤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미 언니가 그래도 뒤심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니까... 그러니까... 어머머... 미씨니. 미씨니. 그러니까요. 한결 같아, 한결 같아. 한결 같아. 근데 막상 막하다. 우와... 현재 소영 아미팀이 8그릇, 야식이 권혁이 9그릇 비워내고 있습니다. 8대5입니다. 우리 9조소 먹었네? 9개, 7개? 우리 두 개 더하면 11개. 셀카가 한 번 셀카가 낫겠나? 카레 먹자. 안 먹은 거 먹어야지 그나마 들어갈 거 같아. 안 먹은 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먹어볼까요? 카레 하나. 카레요? 저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하나. 잠깐만요. 샐러드 누가 시켰어요? 전혀 시켰다고 합니다. 대체 왜? 아니 샐러드는요? 아니 저보다 더 못 하신 거 같아요. 저 샐러드. 그래? 어이콘 기다 nuo니? 물에 더 contains 소정 city? nature lions helps. 응. 제 샐러드에 좋아하는 거 먹을 테마를 좋아하지? 아 나는 안 먹어. 나 죽자 그래 우리 죽어보자 식사ouv Accept surprise 부터 notable 어머님이 완전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전래절래 하십니다. 파래하고 샐러드예요? 네. 가라개랑? 네. 자, 제한시간은? 30분 남았습니다. 오, 추가로 시킨가. 이거 추가야? 응. 자, 현재 스코어는 13대 11로 이기고 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